꺼지겠다 꺼지겠다 또 이 난리인데? 으아아아아아 터졌네 네 돌려봅시다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인젝터 문제인가? 그거 또 안 꼽아놓은 거 저번에 다 꽂았잖아 커브는 천일 빼야 되겠네 샘, 쇠로마다 나가요 기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샘, 그 뭐야? 예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네요? 쇠로마다 나가요 잘못하면 샘, 그럼 저걸 땡기면서 해보죠 또 안 돼? 되게 갔어 쌤 세로마다 나가요 잘못하면 겨울비도 아니고 겨울비도 아니고 내가 겨울빨 야 트랙다 야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애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야? 설마? 배기가 잘 안 될수록 꺾일수록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내보내요? 어 뜨거워 뜨겁지? 한 바퀴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? 잘 가요 쌤 이리로 좀 더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? 이걸 빼면 될 것 같은데요? 아니 아니 저기 소스만 좀 찌르려고 저 찬대고 예예예 앞으로 땡겼다가 나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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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아 진짜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